신영증권 연결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안희앤캐스터 전해 주시죠. 신영증권입니다.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. 다우 지수와 S&P 500 지수는 각각 0.9% 내렸고 나스닥 지수도 1.1% 하락했는데요. 국제 유가가 치솟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4%대를 돌파한 점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. 국제 유가는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서부 텍사 사원유는 3.7% 오른 패럴당 77달러 대에 올라섰습니다. 지난 오버레일 간 국제 유가는 13% 넘게 올랐는데요. 이는 최근 2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. 주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2.2% 상승했을 뿐 다른 기술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. 테슬라가 3.7% 내렸고 아마존이 3%,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2.2%, 1.5% 하락했습니다. 국제 유가 상승이 미국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.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기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시장 금리는 오히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. 국제 유가 상승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. 앞으로 중동 지역의 확전 여부와 국제 유가 움직임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연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.